아, 그 차 창문 앞에 붙어는 부... 죄송합니다. 뭐야, 갑자기? 다시 할게요, 이거. 입 보면 묶어둬다 있니? 입 보면 묶어둬다 있니? 나 엄마 신나 걸 한번 묶어둬 봤니? 아, 죄송합니다. 뭐? 변 대표? 신났네, 신났어. 내가 가지고 그냥 우... 가게 해줄까? 쭉 치기 해줄까? 오케이, 알았어. 신디씨.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가볼게요. 찢혔어. 알겠어요. 저 죄송한데 이거... 신발이 왔니? 대출이 쫄득거리면서 나갔어야 했는데... 신발이 왔니? 선배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는데요. 진짜 그거 아닙니다. 아우, 진짜 다시 가. 죄송합니다. 선배 지금 무슨... 정수 차려. 자... 선배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자, 자, 자... 조용, 명철이! 하나, 둘, 셋. 아버지부터. 그래? 아니 그게 왜 결방이야? 메인 피디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자,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에이씨, 다시.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메인 피디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그래? 아니 그게 왜 결방이야? 매일 피디니. 그게 뭔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야... 또 왔습니다. 또 왔는데. 장남이 아니 괜찮은 건가 근데 얼마라고요? 2천원 2천원 이사는 안 하시는 겁니까? 야 내가 아까 얘기할 때 너 무슨 소리 들은 거야 이사는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사는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사는 안 하시는 겁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다시 할게요 다시 끼요 준비 왜 웃겨 하지 말라고 하는 어흥 자 둘 셋 켜 어디서 내 굴욕을 가져가려고 가져가려고 라고 그런데요 아이는 혼자 남아 만들지는 못한 좋은 결론을 만들고 싶어했던 약간의 원목이 다치지 않게 살짝 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리, 명네 자리 아냐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 끝라 MIDI 박수 하기를 그러니까요 이게 30초짜리를 봤다는, 재밌게 봤다는, 30초짜리를 재밌게 봤다는, 30초짜리를, 짜리를, 재밌게... 야, 너 여기서 뭐해? 아, 저 잠깐 대표님하고 얘기 좀. 누구? 아, 장난하지 마라 진짜. 아, 저 에프트님하고 잠깐 얘기 좀. 죄송합니다. 뭐라는 거야? 에프트... 야, 너 여기서 뭐해? 예, 저 에프트님하고, 어감이 그쪽이 더 낫잖아요? 뭐, 틴커벨. 또 뭐, 밤비. 아, 사, 사슴인가? 어감이 그쪽이 더 낫잖아요. 요정. 귀신. 귀신 꿈꿨던. 나 거짓인지만... 죄송합니다. 어우,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미치겠네. 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쪽에 가로등불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저 원래는 순서가 있는데, 원래는 순서가 있는데 저 뒷동 쪽에서부터 들어오기로 동사무소부터 학을 뗐대. 나 왜 뒤돌았을 때부터. 이 다음 대서부터 할게요. 그 동사무소에서도 아주 학을 뗐나 봐요. 동사무소에서도 아주 학을 뗐나 봐요. 아, 어떡해. 말도 안 돼, 여기서 자꾸 이러는 거 같아. 카메라를 들고 오니까 관리사장이 카메라를 왜 들고 오냐, 저거나 고치라고 그랬대. 아, 어떡해. 전화기 죽는 줄 알았다. 아, 어떡해.